도장을 변화시킵니다 부칼 지옥불 난타 철파 박치기 난타 철파 지옥불이 좋지 어퍼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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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만 보면 분노조절이 안된 나이스 P, P, 발화, 피해는 P, AP, 열려보내기, 고기 덩어리, 자가형성성독, 불뿜기, 또 변실로봇이야, 은근히 까다롭네 저게, 변실로봇이, 아 목이 무빙 왜케잘해 엥? 턴하나 잘 못봤다. 가을모기, 본멜타격, 릴리리리리링, 유독성 알, 이번에도 유물은 잘뜨네, 잘 뜨네 혈안 피는 피에 훌륭하구만 재물 재물이지 이거는 고기덩어리도 있는데 재물 안 쓸 이유가 없다 진짜 지옥불도 있고 껌별 껌별 아니면 룸반구 껌별하자 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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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털 엑산격 그이 깬거 같죠? 재수가 없으면 못 깰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재수가 좋다 이말이야 피에는 피 식권 힐룸을 개잘 나오네 인생 포켓몬 마스터 겁나 새 진짜 쫓겨난 게노상 포켓몬 마스터 겁나 새 진짜 도움이 안녕하세요 탈윤의 시계 징끈 무감각 지금 어둠의 포옹 나오면 터지는 어 보 아이천장 이도리오 pp 다무왔네 거의 거의 다무왔다 이도리도 태워도 되나 괜히 태웠나 이도리를 이도리오견이 태웠다 불조약 쓸게 없다 그래도 잡긴 해 문제없지 캐틀벨 들고 시작 음 음 얼굴 제물 룬피라미드 캐틀벨 캐틀벨 검은 별이니까 엘리트 잡으러 가죠 네 음 아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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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뜬금없이 찾아오는 흘폼감 또 시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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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겨운 건 디펙트 무한이 훨씬 지겹죠. 딜이 약하잖아. 아 살려줘. 순수가 왜 안나와. ㄹ.. 경로 필요하겠지 아니다 흘려있으면 경로가 필요 없네 아 실수 기 있었을걸 갑자기 피이 올랐다 아 힘이 올랐다 힘이 강해진다 들어오는 항상 꽝이구만 경로가 필요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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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딜 개징그럽네 든든하긴 해 든든하긴 한데 아니 가끔은 가지 타락보다 이게 더 센 것 같은데 견적이고 인테들이 더 센 곳이 될 것 같은데 견적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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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적고 If it's not 견적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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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적이 견적이 또 시계가 쉽나 가지 타라기 쉽나 가지가 희귀 유물이라서 고급 유물인 해시계가 더 쉽지 않나 킹 옥불 해시계가 더 쉽지 않나 해시계가 더 쉽지 않나 이 우term athletic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탱 근데 지워야 될 거 진짜 많다잉 근데 그걸 또 다 지우고 있어 스물여덟 장인데 그냥 첫 턴에 다 지우네 두번째 턴 재물만 빨리 나오면 첫 턴에 다 지우겠다 재물 어포 순수가 아크릴이랑 쓰기 편하네 이러면 이 돌은 왜 들어간거야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잡이로 때리는 게 더 세네. 아 달빙이. 극혐. 얘는 또 휠 뽑혀야 되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빅레벌떡. 그대 댁이 스물여덟 장이라서 첫 턴에 돌길 바라는 게 욕심이긴 하죠. 불가능해.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. 상점주인 고양이 파였구만. 지옥불 개쎄다 진짜. 해시계로 이긴 것 같지만 해시계 없어도 충분히 그냥 다 때려잡았지 이 정도면. 힘이 센 디펙트. 불조약에 PPL에 아까 나온 경도 돌렸으면 충분히 이기지. 불가능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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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하나 놀려도 그냥 이 돌이프 피해다가 아까 안 먹었던 경로 챙겨서 이렇게 때리면은 못 깰 대가 다녀서 지금은 경로가 없지만 아무거나 개선 심장 홀쭉해지는거 봐 미션 주셨는데 제가 안받은 이유가 잘려고요 팽이는 안떴네 2시 반이면 자야지 아니 왜 죄송해요 아 죄송할거 없어요 제가 죄송하죠 퇴근시간입니다